자 281조 갑니다 근데 밖에는 공무원을 면접준비 연습하네요 양복도 입고 오고 여기다가 팻말도 차고 왔는데 근데 면접이 뭐 이렇게 해서요 가서 그냥 물어보는 것에 대답하면 되지 당신은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합니까? 그럼 국가발전회 희생하려고 합니다 하면 되는 거고 왜 이걸 준비합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꼭 되고 싶어요 하면 되지 면접은 별게 있어요 저희 때는 됐는데 저희 때만 해도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다들 공기업이 됐건 시험을 보는데 물론 그때도 시험이 있었지만 시험으로 뽑는 게 절반 그 다음에 교수님 추천으로 뽑는 게 절반인데 근데 가면 꼭 면접을 봐요 저도 면접을 본 기억이 나는데 모 기업에 갔는데 자네는 우리 회사에 왜 지원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랬죠 교수님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리고 자네는 제일 자신 있는 게 뭔가 그때는 기타를 치고 노래하는 걸 좋아해갖고 기타를 치고 노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합격처명 때는 웃더라고요 자 갑시다 281조 갑니다 과세대상인데 그럼 대체 종부세는 어떤 것들이 과세냐 과세대상입니다 과세대상인데 일단은 이 대상물은 크게 두 가지에요 일단 재산세를 냈었던 것 중에서 중에서 두 가지 토지하고 토지하고 주택 이 두 가지만 과세대상이에요 즉 일단 과세대상 아닌 건 일단 건축물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요 왜냐하면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면 63빌딩 갖고 투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건축물은 빼고요 그래서 토지하고 주택만이 과세대상이 돼요 다시 토지 중에서도 재산세를 냈었던 것 중에서 나대지인 종합합산대상 토지하고 사업용 토지인 별도 합산대상 토지만 그에 해당하지 농지나 골프장과 같은 이 분리과세 토지도 해당이 없어요 얘도 이제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 주택도 재산세가 과세대였던 것 중에 일반 주택하고 고급 주택만 되지 마찬가지 토지 별장은 해당이 없다 그래서 일단 해당이 없는 건 건축물 또 분리과세 토지 별장은 절대 중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두 가지 토지하고 주택이 토지하고 주택만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개인데 그럼 이 3개가 됐다 해서 다 과세가 아니고 이제 반드시 법이 정한 기준금액이 초과가 돼야 돼요 이때 자 종합합합산대상 토지의 경우는 그 토지의 공시가격 이 공시가격은 개별 공시지가 인데 개별 공시지가의 합계가 5억 원이 초과가 돼야 돼요 5억 원이 초과가 돼야 되고 별도합산 얘는 토지의 공시가격 역시 개별 공시지가 인데 그 합계가 80억 원이 80억 원이 초과가 돼야 과세돼요 그래서 5억 초과 80억 초과입니다 자 주택도 마찬가지 주택도 똑같이 예를 들어 주택의 공시가격 이 공시가격은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인데 그 금액이 6억 원이 6억 원이 초과 돼야 과세가 돼요 다만 주택은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가 더 뭐 있냐 이건 참고사항인데 그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남편이건 부인이건 단독소유입니다 단독 소유한 단독 소유한 주택이면 이때는 그 금액이 9억 원이에요 9억 원이 초과됐을 때 과세입니다 4가지 그래서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초과 별도합산 80억 초과 주택은 6억 1주택은 9억이 초과가 되면 그때 과세되고 초과 됐다고 하면 그 초과액에 대해서 그 초과액에 대해서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과세야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게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내가 나대지에서 얘기죠 전국이 나대지를 다 합친 건데 나대지 금액이 8억 원이었다 그럼 재산세는 8억 전액에 대해서 다 내요 다 냅니다 그 종부세는 어떻게 하냐 일단 5억이 초과가 된 상태이니까 과세를 할 수 있고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요 얼마입니까 8억이면 5억 초과 3억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낸다 이거죠 그래서 방법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토지가 됐건 주택이 됐건 다 똑같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금액들이 초과가 됐을 때 과세되게 되는데 281조기 주택 주택은 세대원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향할 수 있도록 구조로 된 건축원의 전부나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의미합니다 또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택 중에서 별장은요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종부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죠 자 둘째 토지인데 토지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그 모든 토지에요 토지입니다 그래서 2번 자 종합부동산세는요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중에서 종합업산 대상 토지 및 별도 합산대상 토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나 비과세 및 면제 감면 되는 건 제외해서 두 가지 종합업산하고 별도 합산 토지만 그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그죠 넘겨보면 예제 1번과 같은 패턴이 최근에 문제입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인거 아닌거 찾는 건데 찾아보시고요 넘겨볼게요 284조금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정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주택에 대한 건데 솔직히 지금까지는 다 주택만 거의 시험해 놨지 이 토지는 거의 시험해 난 적이 없어요 나 봐야 5억 나 봐야 80억이지 그래서 보통 주택에 대한 것만 아는데 왜 주택을 잘 내냐 이건데 주택은 보다시피 두 가지에요 똑같은 주택인데 이게 6억짜리 즉 일반적이다 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1주택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주택이 하나인 경우인데 그래서 1세대 1세대 1주택의 경우 두 가지에요 그래서 1주택의 경우가 있고 일반적 경우가 있죠 일반적 경우부터 가면 일단은 전국에 있는 주택수를 다 합쳐요 합치고 인별로 합쳐요 개인은 개인별로 합치고 법인은 법인마다 합쳐요 합쳐서 그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가 합계가 얼마다 주택이니까 6억 원이 초과가 돼야 돼요 6억 초과 그럼 일반적 경우라는 건 두 가지에요 첫째는 전국에 있는 걸 다 합친다고 하고 보니까 최소한 주택이 몇 채 2채 이상 그 집에 주택이 2채 이상 있다든가 또는 설령 한 채라고 해도 한 채라고 해도 공동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한 경우 쉽게 부부가 공동 소유한 경우 지분 그 기준금액이 6억 원으로 바뀌어요 6억으로 그럼 1주택은 뭐냐 주택 하나에요 하나 다만 아까도 얘기했죠 남편이건 부인이건 단독 소유 홀로 단독 소유한 주택이 한정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가 합계가 얘는 9억 원이 초과되면 돼요 9억 원이 초과되면 돼요 얼마 초과요 9억 원이 초과되면 과세를 합니다 그럼 일반체 경우부터 가볼게요 분명히 주택이 그 집의 두 채 이상 혹은 한 채지만 공동 소유한 케이스인데 전국에 있는 걸 다 합친다고 했어요 하지만 안 합치는 게 있어요 안 합치는 거예요 안 합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투기적 목적이 없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재산세는 과세가 되어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건데 뭐가 있냐 첫째는 임대사업용 주택 임대용 주택 임대용 주택 그 다음에 종업원용 종업원용 주택 그 다음에 미분양 주택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주택 그 다음에 향교용 주택 그 다음에 문화재 주택 문화재 주택 그 다음에 연구원 주택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외 다 빼고요 다 제외하고 나머지 것만 합쳐서 6억이 초과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중요한 거고 이제 공식 볼게요 이 공식은 중요해서 보는 게 아니고 이따가 1주택에 대한 공식이 중요한데 이거 보려고 보는 겁니다 일단 공식부터 보면 어떻게 하냐 그 주택에 공시가격의 합계 금액에서 6억을 빼요 왜 빼 그냥 6억 초과된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수치상 나오면 곱하기 공정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요 참고자 있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 현재 80%입니다 는 과세표준 과세표준 과세 표준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과세표준 나왔어요 이제 그리고 과세표준 나왔어요 과세 표준이 나오면 곱하기 뭡니까 세율로 곱하기 세율로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산출 세액이 나오겠죠 산출 세액 끝난 거예요 이제 자 내면 좋은데 그냥 내지 않고 빼야 돼요 빼기 뭘 빼냐면 재산세를 빼요 왜냐하면 이미 재산세를 낸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또 과세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나의 어떤 주택에 대해서 똑같은 보유세인데 재산세 종부세 이게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세금이 달라요 얘는 보유세고 과정 얘는 뭐 취득세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얘도 보유세 얘도 보유세 똑같은 동일조건의 세금이 과세가 되는 걸 보고 저희가 이중과세 이중과세 이중과세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뺍니다 빼내면 나머지만 내면 돼요 나머지 납부하면 돼요 단 한도금액은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50가지가 그 세부담의 한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식을 적용할 수 있구요 그럼 이거 1주택이다 1주택 인데 1주택은 공시금액이 9억원이 초과되면 과세입니다 그래서 바로 볼게요 예전에는 공식불력원이라고 하는건데 공식이 이건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공식을 보면 똑같아요 공시가격의 합계금액에서 빼면 되겠죠 얼마 빼면 돼요 9억이 초과하니까 9억 빼면 돼요 막말로 그래서 아까 6억 초과하면 6억 초과 금액에 과세니까 6억을 뺐지만 9억 초과하면 9억을 빼면 돼요 하지만 조심할게 한 번에 9억을 안 빼고 3억을 빼고 6억을 빼고 이렇게 빼요 그래서 3억과 6억 이렇게 빼요 그래서 3억원에 기초공제가 더 존재합니다 이게 그 다음 곱하기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죠 그럼 뭐가 나옵니까 과세 표준 똑같아요 이거 80%고 과세표준 나오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 나오면 과세 표준이 나오면 곱하기 세율로 합니다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 뭐 가나요 산출 세율로 똑같아요 여기까지 빼기 이중과세가 걸리니까 이제 뭣도 빼요 재산세도 뺍니다 오호 다 같잖아요 그죠 일반적 경우는 1주택이 똑같은데 이렇게 해놓으면 별로 의미가 없대요 그래서 1주택에 대해선 더 팩트를 주려고 더 빼요 또 뭐가 있냐 이 주택을 소유하신 분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 분은 또 빼줘요 그게 뭐냐면 연령별 공제인데 그래서 저 주택 소유하신 분이 나이가 만 만 60세 이상이신 분은 또 빼줘요 뭐에 대해서 산출된 금액에 대해서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10% 공제 둘째 65세 이상이면 20% 공제 셋째 70세 이상이면 30%까지 공제되어 그래서 10% 20% 30%가 각각 공제됩니다 또 있어요 얘도 부족하네요 또 뭐 있냐 장기보유공제 장기보유공제입니다 얘는 이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 장기간 보유 몇 년 이상 보유 최소한 5년 이상 보유 최소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빼죠 역시 뭐에 대해서 산출된 금액에 대해서 빼요 그래서 첫째 5년 보유했다 20% 공제 둘째 10년 보유했다 4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연령별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는 둘 다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둘 다 중복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자 끝났으면 나쁘세요 단 한도가 있네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50이 한도 끝 여기까지 그래서 1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적 경우와 차이점이 3억 원의 공제가 있고 연령별 공제가 있고 장기보유 공제 있다 이건 좀 기억해야 돼 그래서 주택은 이게 보통 시험이 잘 나고 가끔 이제 뭐가 나냐면 토지에서 토지에서 연령별 공제가 된다 안 돼요 또 토지에서 장기보유 공제다 얘도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주택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이 규정을 성립하게 됩니다 자 교재 볼게요 284쪽 갑니다 자 주택인데 납세의무자봐요 과세 기준은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액을 합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두 번째 2번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해당한 주택은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첫째 뭐가 나와요 합산배제 임대 주택인데 밑에 표에 보면 자 합산배제 임대 주택이라고 쭉 나와 있어요 뭐 매입한 주택 건설 주택이 있는데 최소한 두 개만 좀 기억하게 두 개 첫 번째 칸에 있는 건설 임대 주택이고요 두 번째 칸에 있는 매입 임대 주택이 두 개 정도만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첫째 자 일단 건설 임대 주택은요 전용 면적이 149 제곱미터 이하이고요 공시 금액이 6억 이하이면서 임대. 그래서 임대 intention 2채이상 이고 임대 기간 임대 기간은 5년 이상 되야 합니다 다만 매입한 주택은요 공시가격이 6억 원 пом영organ 임대 중 5년 이상 임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규정이 존재하네요. 그것만 좀 기억하고요. 더 중요한 건 그 옆으로 갑니다. 2번. 218번 쪽에 중간 2번. 합산배제 기타주택이에요. 첫째,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반드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이어야 됩니다. 즉, 주의할 게 반드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어야 됩니다. 또 무상이나 저가로 사용돼야 돼요. 꼭. 그래서 반드시 국민주택규모 이하고 무상이나 저가로 사용돼야 한다. 2번. 기숙사도 있네요. 자, D급번가입니다. 과세기준은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어느 하나에 속하는 뭔 주택이에요? 미분양 주택이에요. 그래서 A번은 볼 거 없고 그냥 미분양 주택. 1번 가죠. 자, 세대원이 영유아 보육법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기준은 현재 5년 이상 계속해서 머릿속에 가정, 어린이집으로 쓰는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도 제외합니다. 뭐요? 미분양 주택도 제외. 또 넘겨 볼게요. 또 있어요. 2번. 정보출진 연구기관 등의 설립이나 운영 및 육성에 원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용 주택도 제외합니다. 10번. 문화재 보호법상 등록된 등록문화재도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이응, 지읒, 치읒 등등이 있습니다. 우측에 가면 키읍, 노인주택, 티긋, 향교주택, 피읍, 송변전 되어 있는데 그런 거 다 제외예요. 다 제외. 그래서 제외인데 다 얘만 생각해요. 이것만 기억하면 되고. 이것만 기억하면 되고. 그럼 저런 주택이 있다고 신고해야 돼요. 그게 어디냐면 287쪽에 가면 중간에 동그라비 4번이에요. 합산배제 주택 대상, 주택을 보유한 납세금자는요. 당해년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제관을 세무세정에 먼저 현황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 예당은 뭐예요?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밑에 신고 안 해도 가산세 같은 거 있다, 없다, 없다. 어디에든 이런 주택을 빼고 빼고. 자, 그럼 공식 볼게요. 또 넘기면 공식이 나올 건데 288조개 과세표준 가봅니다. 자, 핵심 체크 봐봐요. 자, 주택의 중부세 산출 과정이 합계금액에서 기초공제 3억 원을 빼고 1주택이고 그 다음 6억 원을 빼서 초과액이 나오고 거기다 공정시장 가격이 불을 곱하면 과세표준 나오고 곱하기 위해서 산출 세액 나오죠. 그거 다시 뭐 빕니까? 재산세 빼면 납부세액 나오고 한도는 100분의 150입니다. 자, 봅시다. 1번. 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 문제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당월일고 과세기준은 현재 세대원 중 한 명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자입니다. 다시 말일고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국내에 주소를 둔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어쨌든 간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값산한 금액에서 얼마 빼요? 3억 원을 공제합니다. 금액에서 6억 원을 또 빼요. 또 공제합니다.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들을 고려해서 100분의 60부터 100까지 100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을 정한 공정 시장가격비를 곱해요. 현행법상은 그 비율이 아까 얘기했죠. 80%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이다. 즉 마이너스가 나면 과세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다시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합계액에서 6억만 빼면 되고 1주택은 합계액에서 3억도 빼고 6억을 다 뺍니다. 우측 페이지 가볼게요. 두 번째. 세대의 범위인데 이 세대의 범위는 시험할 일은 없어요. 참고로 볼게요. 원칙인데 주택이나 또는 토지 소유자의 그 배우자가 그들과 통일한 주소나 거수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입니다. 즉 나하고 내 배우자하고 자식을 다 합쳐서 뭐랍니까? 1세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칙은 어쨌든 자식보다는 배우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배우자가. 단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대요. 그래서 원칙은 배우자가 있는 게 원칙인데 부득이하게 배우자가 없대요 없어도 세법상 1세대로 인정해 줍니다. 첫째. 당의 거주자 나이가 30세 이상 되었대요. 내 나이가. 둘째.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했대요. 셋째.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시키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독신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배우자가 있는 게 원칙인데 부득이하게 첫째. 내 나이가 30 넘었다. 둘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했다. 셋째. 독신주의자.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되면 배우자가 없어도 세법상 1세대로 인정을 해 준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밑에. 3번하고 4번이에요. 3, 4번인데 읽어볼게요. 3번 먼저.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입니다. 5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와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또 4번. 동거 봉양을 하기 위해서 합감으로써 과세기준 연재 60세 이상인의 직계존속. 과를고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해요. 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합감으로써 5년 동안 역시 몇 년에 5년 동안 결론봐요.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자와 그 합감자별로 각각으로 본다. 그럼 결국은 혼인도 마찬가지고 동거 봉양도 마찬가지고 둘 다 5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결국은 5년 동안은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보면 되죠. 값이 주택이 하나 있어요. 주택이. 그런데 현재 값이 1세대 1주택이고 단독 소유한 형태예요. 이때 값의 주택가격은 8억원입니다. 8억. 이 상태가 되면 값은 종합부동산세를 낼 일이 없죠. 왜냐하면 1주택은 분명히 얼마 초과? 9억원이 초과되어야 되는데 8억원이 많네요. 두 번째 을료입니다. 을료. 을료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얘도 1세대. 1주택이고 단독 소유합니다. 그런데 을료 아파트는 얼마냐? 7억원이며. 그럼 얘도 종합부동산세를 낼 일이 없죠. 항상 1주택은 9억이 초과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둘 다 이번에 혼인하게 되었네? 혼인을 하게 되면 그 집안에 그 집안에 1세대 2주택이 되어버려요. 1세대 1세대 2주택에 대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그 집안에 주택이 2채가 되면 기준금액이 9억에서 6억으로 바뀌게 돼요. 바뀌게 되면 8억이면 6억은 넘었잖아. 그럼 초과된 2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 얘도 넘었잖아. 너무 초과된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파생이 돼요. 즉 혼인 전에는 안 냈는데 함과 동시에 세금을 내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러면 너무 법이 가혹하니까 국가가 불쌍하다 봐주자. 그래서 혼인해서 과세대상이 되어도 혼인으로부터 몇 년 동안은 봐주겠다? 5년 동안은 봐주겠다. 5년 동안은 그냥 너하고 너하고 각각으로 본다. 이런 얘기 각각으로 본다. 그래서 너너 각각으로 봐서 5년 동안 과세한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5년 내 뭐 하세요? 한 채는 처분하라. 5년 내 한 채는 처분하시고 그런 규정을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둘 다 5년 동안 각각으로 본다. 자, 넘겨봅시다. 자, 3번가요. 290페이지 3번. 세율과 세액인데. 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보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요. 과세표준액의 다음에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된 금액을 그 세율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6억 이하는 천분의 5부터 밑에 94억 초과 천분의 20이에요. 즉, 점점 커지고 있네. 이거 뭐랍니까?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맨 앞에 것만 기억해요. 6억 이하 천분의 5입니다. 부터 맨 마지막 거. 천분의 20까지 초과 누진세율. 그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산출세액 나왔지. 이제 못 뺀다고? 재산세. 우측에 가면 2번. 자, 주택분 과세표준금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대상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쭉 보면 끝에 있어요. 이리로 뭐한다? 공제한다. 그래서 4번 재출 중간에 보면 리스 앞에. 이리로 뭐한다? 공제한다. 그래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 빼요. 그 공제하는 금액을 구하는 밑에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은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이게 법인위가 적어놓은 건데 저희는 일단 그건 공제한다. 왜 공제해요? 이중과세니까. 그럼 일반적 경우는 끝났어요. 얘 빼면 납부색 나왔어요. 그럼 1주택 봅니다. 밑에 1주택은 똑같은데 두 가지가 더 있죠. 밑에 괄호 3번이에요. 1세대. 1주택으로서 세대원정 한 명이 단독 소유한 경우의 공제입니다. 보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세 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요. 일반주택과 동일한 계산 방법을 통해서 산출된 세액에서 나오죠. 연령별 공제와 장기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또 이때 연령별 공제와 장기 보유 기간 공제 둘 다 중복 공제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개는 언제만 1세대 1주택일 때만 허용돼요. 3번 연령별 공제 봅니다.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세계에서 다음과 같이 공제한다. 그래서 박스 보니까 60세 이상 65세이면 100분의 10, 65세 이상 100분의 20, 70세 이상 100분의 30까지 공제되죠. 아까 했던 거 주의한 건 만 나이고 두 번째 넘겨요 2번. 장기 보유 공제입니다. 똑같아요. 1주택으로서 단독 수요주에서 첫째 5년 이상 보유에 따라서 100분의 20, 둘째 10년 이상 보유에 따라서 100분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장기 보유 공제 가능하다. 결론은 다 빼면 끝났어요. 납부하면 돼요. 맨 밑에 4번 갑니까? 세부담 상한선이에요. 재산세는 주택금액별로 구분했지만 종부세는 그냥 가요. 100분의 150이야. 그래서 맨 밑에 있죠. 292쪽에 한도가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초과된 세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거. 100분의 150까지가 한도가 되게 돼요. 주택에 대한 내용만 다시 한번 꼭 숙지하시고. 그럼 토지도 복경이 나왔으니까 저 우측에 토지가 합니다. 메뉴 1번. 과세 대상인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요. 국내에 있는 토지 중에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만 해당돼요. 다만 분리과세 대상은 해당이 없죠. 두번째는 그럼 대체 누가 내냐. 자 1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경우는 국내에 있는 대상 토지의 공시가액 합계가 5억원이 초과가 돼야 되고 2번 별도 합산 대상 경우는 그 토지금액이 얼마 80억원이 초과가 돼야 됩니다. 이게 다요 다고 얘는 굳이 공식을 외우려고 하잖아요. 공식은 주택에서 일반적 경우하고 같다고 보면 돼요. 아까 주택이 6억을 뺐죠. 얘가 종합합산 대상 토지당 5억을 빼면 되고 별도 합산 대상이면 80억을 빼면 돼요. 방법은 다 똑같아요. 다만 세일만 좀 다 달리다 지겠죠. 읽어보면 내용이 많으니까 읽어볼게요. 1번 3번 갑니다. 과세표준 1번 종합합산 대상이에요. 첫째 과세표준. 종합합산 과세 대상은 토지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5억을 뺀대요. 거기다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죠.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보는데 똑같잖아. 두번째 세율. 다음과 같은 세율을 쓴데요. 넘겨보시면 1,000분의 7.5부터 1,000분의 20까지입니다. 그럼 산출세액 나왔겠죠. 3번 못 빼야 돼. 못 빼. 재산세. 그래서 3번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해당 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는 공제합니다. 빕니다. 자 2번 보죠. 별도 합산과입니다. 첫째 과세표준 땡땡.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80억을 빼죠. 거기다가 60%부터 100%까지 발생한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해요.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으면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2번째 세를 1,000분의 5부터 1,000분의 7까지 적용합니다. 3번째 이미 납부한 재산세 뺍니다. 읽어보면 어려워요. 뺍니다. 자 결론은 우측에 4번째 납부하죠. 할 때 한도는 종합합산 토지가 됐건 별도 합산이 됐건 둘 다 똑같죠. 100분의 150이 한도예요. 그래서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초과된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토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도 처음 안 나요. 그래서 종합합산 토지 얼마 초과합니까? 5억. 별도 합산 얼마? 80억. 얘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5억과 80억 원이 초과가 됐을 때 이때 과세 대상 토지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정도까지 정리해봤고 이제 하나 더 갈게요. 자 교재 297쪽으로 갑니다. 얼마 전에 한석규가 나왔었던 연속곡 제목이 뭐죠? 그게? 먼 사부인데? 혹시 아시나요? 네? 김사부? 황사부? 까먹었네 갑자기? 자 부가 징수 갑니다. 자 징수인데 보죠. 얘도 일단은 매년 6월 1일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 자 세금 내는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해서 이 기간에 납부합니다. 이 기간에 세금을 납부하죠. 그래서 이때 토지분도 계산을 하고 앤드 주택분도 계산을 해서 이 기간에 납부해요. 어떻게 되냐? 원칙은요. 원칙은 고지서입니다. 고지서. 즉 정부 정부 부과 과세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서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서 신고 납세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고지서인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서 신고할 수 있다. 그럼 이때 만연은 얘가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자 세금 왔네요. 납부하지 않았다. 이러면 가산금이 붙어요. 가산금이 자 또 예외 선택에 의해서 신고인데 이때 자 무신고했다. 이때도 가산금이 붙어요. 주열 건 신고 납부가 과소신고였다. 과소 신고였다. 이때는 가산세가 붙어요. 이게 무신고인지 과소신고인지 이건 조금 구분해야 돼요. 무신고 과소신고 자 보존 1번입니다. 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로 합니다. 2번 납세지인데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입니다. 국세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지방세는 다 물건 소재지였죠. 국세는 다 똑같아. 다 똑같이 가는데 개인은 소득세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밑에 2번 법인은 법인세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어떤 얘기냐면 개인은 소득세하고 납세지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납세지가 납세지가 개인은 뭐와 똑같다? 소득세와 똑같다. 소득세와 동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개인을 국세는요 지방세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국세만 있어요. 국세는 항상 개인을 둘로 나누어요. 거주자가 있고 둘째 비거주자가 있고 둘로 나누어요. 그래서 거주자가 되면 얘는 뭐냐 국내에 국내에 주소가 있든가 또는 주소가 없다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지 그렇게 주소가 있든가 거소가 있으면 이게 전부 다 거주자라고 불러요. 대신 비거주자 이 친구는요 반대 국내 주소 같은 거 없는지 압니다. 두번째 183일 이상 거소 같은 거 없는지 이런 자가 비거주자 주소 거소가 있으면 거주자 없으면 비거주자예요. 그럼 당연히 얘는 주소 거소 있잖아요. 어디 세무서 있으니까 주소지 세무서 주소지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고 그럼 주소가 없다면 어디 거소 있잖아. 그럼 주소가 뭐냐 주민등록서 나온 게 주소 거소가 뭐냐 일정기간 머무는 장소가 거소에서 주소지 세무서 또는 거소지 세무서 거소지 세무서가 납세지가 돼요. 그래서 주소지 세무서 거소지 세무서가 각각 납세지가 돼요. 대신 얘가 비거주자였다. 그럼 얘는 주소 거소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어디서 가서 하냐 국내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서 국내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서 거세요. 그나마 국내 사업장이 없다. 월급 타는 곳 국내 국내 원천소득 국내 원천 소득 발생장소 발생 장소 세무서가 돼요.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 세무서가 납세지가 된다고 합니다. 자 볼게요. 개인과 1번 거주자는 어디? 그 주소지가 됩니다. 다만 주소 없으면 어디요? 거소지로 하게 돼요. 그래서 밑에 거주자가 뭐예요?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지 두 번째 비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어디?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되고 그나마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로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국내 사업장이 없고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 에서 부과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거주자 비거주자 2번 법인은요 법인세법을 준용하는데 복귀 1번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어디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돼요. 2번 대신 외국법인은 어디예요?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되고 그나마 국내 사업장도 없다. 재산 소재지가 된다는데 법인은 한 번도 시험 난 적이 없으니까 편하게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개인 것만 신경 쓰시고요. 넘어가서 세 번째 부가징수 원칙은 고지서죠. 정부 부과 과세입니다. 그래서 1번 관할 세무서장은요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세액을 결정해서 당일 년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과 징수해요. 항상 고지서에 섞었죠. 2번 세무서장은요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 납세고지서의 주택과 토지로 구분한 과세 표정과 세액을 기재해서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대요. 예외 갑니다. 신고납세 1번 정부부가 과세 제도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금자는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정세액을 당일 년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합니다. 원칙은 고지서가 원칙이었지만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서 뭐가 가능합니까?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산금인데 분명히 징수방법이 원칙의 고지서였기 때문에 법정기간이 안되면 당연히 뭐가 붙어요. 가산금이 수반될 수밖에 없죠. 1번 가산금인데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체납된 세금이 얼마? 3%예요. 3%가 붙게 됩니다. 두 번째 야값 계속 안내고 버틴다면 또 붙죠. 또 붙는 게 무슨 가산금? 중가산금. 그래서 체납된 국세를 민합한 경우에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일 1개월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 1,000분의 1.2%가 붙는데요. 다만 중가산금은 제한이 있죠. 그래서 최고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요. 셋째 체납국세가 10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 없죠. 아까 재산세가 얼마예요? 30만원 미만이면 없었고 이제는 10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 없대요. 됐죠? 우측 5번 분할나쁜데 아까 재산세하고 똑같아요. 다음은 재산세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기간의 차이지 재산세 몇일 내에? 45일 내에 몇개월 내에? 2개월 내에 그래서 보면 관할세무사장은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할 경우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관리부터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그래서 분납 방법도 같아요. 그래서 천만원 천만원이면 500만원이 초과된 금액이 분납되고 둘째 천만원 초과했다 100분의 50이하 금액이 분납된다고 해요. 자 6번입니다. 부가세인데 항상 본세가 있으면 부가세가 있죠. 그래서 얘는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 100분의 20에 당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대신에 감면받는 세액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없어요. 항상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종부선이 높게 해서 이 정도 내용만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른 건 크게 신경 쓸 것 다만 하나 더 얘기한다면 고 뒷페이지 봐요. 300페이지 가면 비과세 등에서 1번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나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준용한다. 즉 간단히 얘기죠. 두 번째 지방세 특례 제한법 규정에 따라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의 감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이를 역시 똑같이 준용합니다. 결국은 비과세와 감면 규정은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둘 다 똑같다. 둘 다 똑같다. 그런 정도만 숙지하시면 되건대요. 여기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끝냈고 넘어가면 소득세인데 시간은 10분 정도 남았는데 소득세를 하다 끊어버리면 이게 좀 아깝잖아요. 그죠? 기분이 일찍 끝났다. 일찍 끝나고 다음 주는 소득세부터 10분 더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도록 하구요. 날씨가 요즘 되게 더워요. 공부하기 참 별로 안 좋은 때인데 그래도 좀 힘내서 공부 좀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